찬양하기 딱 좋은 날이니까 찐하게 한번 손도 만져보고 어깨도 토닥토닥 손바닥도 만져봐봐요 원, 투, 쓰리, 스탑 온몸의 영어 다 알아드시네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동아리 분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앞에서 모범으로 시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이거 있잖아 이거 총 쏘는 거예요 이거 관광버스 아니여 총 쏘는 거잖아 우리 이지훈 쌤이 막 팍팍 쏘잖아 총 쏘는 것 총 쏘는 것만 한번 해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살리면 돼 어쨌거나 괜찮아요 또 사면 되지 뭐 부셔어라 부셔어라 부시니까 좋죠 남의 거 부서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웃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.